그 시각 수련과 윤희는 자축하며 기쁨을 만끽했다. 윤희는 정중앙의 알바퀴로 들어간 집이라서 구조상 그 집이 아니면 재건축 못한다 고 말했고 수련이 건네는 성공 보수금을 받아 딸로나의 옷을 사서 집으로 향했다. 이어 그는 딸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꽃길만 걸어라고 약속했다. 방송 말미에서 꿈을 꾼 윤희는 헤라 팰리스에서 민설아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고 반려견 설탕이가 이끌어서 들어간 로나의 방에서 설화의 환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. 그 순간 로나의 품에 있던 설탕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설탕이의 이름표에 민설아란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설탕이가 민설아 강아지였어 라고 경악했다.